조홍군 지금 모바일 화두집이 아니에요 지금 모바일 화두집이 아니에요 지금 모바일 화두집이 아니에요 지금 모바일 촬영을 계속 예 혼자 준비 시작 문화꽃이 뛰었습니다 진짜 빨로 진짜 빨로 뛰었습니다 오우 뛰었습니다 오우 으 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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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꽃이 뛰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으 으 으 아 깜짝 놀라죠 아니 유리야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찍었어요 그렇지 들어가 아 아 아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F 1 What 2 왜 2 아니 정말로, 스킬램두 의 capacidad로 눈같은Я, 눈알을 지켜ена 나라 눈알은 지켜네 눈알이 포지입니다 오늘은 눈알이 booth 갱수 아 으 아 아 세상에 이런 모습 쳐놨어 야! 규리 씨! 아니... 부쳐도 좀... 많은 부분이 있는데 해보세요 누가 같이 뽑았습니다 규리 씨와 하라 씨가 좋은 씨를 선택은? 됐습니다 다음 자, 애기야 저쪽까지 좋아 애기야 저쪽까지 좋아 어떻게 키우는 게 조신 선택! 규리 씨! 규리 씨! 담아주십니다 장면 진짜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규리 씨! 규리 씨! 규리 씨! 조골의 선택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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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신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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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축'은 그룹아! 규리 탈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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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오! 만두에 갔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됐습니다. 규리, 고추. 아, 과연 어떤 친구를 선택을 할지. 승현이냐, 주영이냐. 주영이냐, 승현이냐. 과연 주영이냐, 승현이냐. 아, 진짜. 승현이냐, 승현이냐. 왜 그래요? 나는 왜 안 해주냐, 나처럼 그냥. 출발! 출발! 오린 친구, 뭐준냐. 오린 친구, 뭐준냐. 출발 드립니다. 봉진출발! 출발! 나이맞아, 나이맞아. 출발이 된다. 좋았네요. 오빠, 출발. 나이맞아. 나이맞아. 출발. 보리는 커플되기가 쉽다. 누나들은 굉장히 어려울 거야라고. 나이 안 들죠. 지영이 형 이따 끝나고 너 죽었어요 이따 끝나고 싶습니다 자 민영훈 우리 그녀들에게 와달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한 명 와줬으면 하는 사람 있어요 좋습니다 누구마꽃이 피었습니다 오 야 견쟁인데요 누구마꽃이 피었습니다 누구마꽃이 피었습니다 지영이 형 탈락 탈탈탈 본인의 무게를 주체를 못하고 앞으로 쏘겼어요 누구마꽃이 피었습니다 자 자 자 지금 민영훈의 눈빛은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눈명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자 누구마꽃이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자 어 이종인이 아닙니다 이종인이 아니에요 누구마꽃이 피었습니다 누구마꽃이 피었습니다 쫓습니다 자 지영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씨 네 그녀가 나왔습니까 네 아 나왔습니다 아 나왔어요 그녀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네 본인이 되어서 그녀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자 그래요 민영씨 네 네 여기 벌써 커버렸네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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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겠습니다 네 그녀들에게 와달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럭 아 아 아 먼저 조절을 하면서 교리야 그리고 신현씨. 웅하꽃이 피었습니다. 기상의 전쟁이네요. 웅하꽃이 피었습니다. 웅하꽃이 피었습니다. 콘서트까지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아기많는 somehow. 셋째 질문인 간에 공업바랑 하는게 그냥 이게 조금이라도 자존심을 잘하는게 어떤걸까 눈 감아주세요 저도 이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 둘 둘 출발 아 차가워 끝 끝났습니다 잠시호 얘네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리피전도 무섭지 않다. 다육의 프리티 아이돌 커플의 당큼 살벌 게임. 그리고 조금 더 과감해진 베스트 아이돌 결정 타임. F.T 아일랜드가 선택한 4대 베스트 아이돌은 아이언 누규. 카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최고의 F.T 아일랜드 멤버도 공개됩니다.